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이후 처음으로 조국을 떠나 철통보안 속에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깨동무로 맞이하며 패트리언 미사일을 선물로 내놨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전쟁 300일 만에 전장을 처음 비운 젤렌스키는 폴란드까지 극비리의 열차로 이동한 뒤 SUV로 갈아타고 전투기 호위 속에 미 공군 수송기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전력 기관 시설을 집중 공격하는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패트리언 방공 미사일을 포함해 2조 3천억 원의 추가 군사 지원을 추가로 약속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미 의회도 찾아 장병들이 서명한 우크라이나 국계를 전달하며 초당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미국의 무기 지원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병력 30%를 늘리는 방안을 시사하며 장기전에 대비했고 핵무장까지 언급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최측근인 메드베드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중국에 보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친설을 전달하며 밀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